자 161번 어색한건 5번이 어색해요 왜냐 이 have 동사 가지다 있지 이거는 진행시제를 못 쓴다라고 이전 챕터에서 배웠잖아 여기는 have been having이 안되나 have had 이렇게만 써야 돼요 감기를 가져왔습니다 계속 용법이 되는거고 이거는 진행시제를 쓸 수 없어요 have 동사 때문에 자 162번 나는 늦었어요 왜 자동차가 여기로 오는 중에 고장나서 근데 여기 시제가 현재잖아 그러니까 현재도 고장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현재도 고장 현재 그러니까 과거 알렸으면 안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have broken 이걸로 바꿨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had broken 하면은 이거는 대각어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되지 현재도 고장나 있는걸 자 163번 자 부정 현재 부정이 들어간 현재 완료 그러니까 쓰면은 mom has never traveled by plane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돼? travel이네 네 번째가 그죠? 자 164번 자 when tom came back home tom이 집에 돌아왔을 때 his mother had gone to bed 자 여기는 지금 과거 완료를 사용이 됐지 그러니까 대각어네 그러니까 엄마가 침대 엄마가 이제 주무시기 시작한게 먼저다 그지? 자 he was hungry then and ate dinner 그리고 그때 배가 고파고 저녁을 식사를 했어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먼저 잠자리 들으셨고 tom이 와서 배고파서 먹었어 그러니까 3번이네 자 165번 자 when you came back was your beer glass empty? 네가 돌아왔을 때 너의 맥주 잔이 비어있었니? 그랬더니 어 그걸 비어있었어 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? 그러니까 yes it was 이렇게 들어와 주면 되겠다 비동사 was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또 was로 들어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had나 hadn't를 쓸 수 없는 것은 요거는 과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상태죠 그 다음에 had나 hadn't가 들어가면 이건 대각어가 되잖아 대각어가 들어가면 안되겠지 그지? 자 166번 자 들어가려고 When I came back to my office 내가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I saw two glasses on the table 나는 탁자 위에 두 유리잔을 보았습니다 자 두 사람이 거기 있었어 they were no longer there 근데 그들이 거기에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때랑 두 사람 내가 돌아왔을 때 요거가 과거야 근데 두 사람이 거기 있었어 이거는 대각어가 되야지 내가 돌아왔던 것보다 그 전에 있었던 거잖아 그죠? 그러니까 5번 과거 완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I'm sick now 나 지금 아파 그러니까 나는 for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들어가 줘야겠지 I've had a cold for five days 5일 동안이다 자 I was Bob's first golf lesson Bob의 첫 번째 golf lesson이야 그는 이전에는 근데 여기가 과거지 근데 여기는 그럼 대각어가 필요하잖아 그죠? 그러니까 had 과거 완료를 써 줘야지 자 168번 잘못된 거 for 기간이 들어갔으니까 완료 시제가 와야죠 이게 아니라 haven seen her 이렇게 써야지 자 169번 3번이 잘못됐죠? 왜? 고운이 아니라 빈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어디에 가봤니? 이렇게 물어볼 때는 고운이 아니라 고운은 아예 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지? 가봤다 이렇게 하자 have been to 이런 표현을 쓰죠? 자 170번 3번이 잘못됐다 그지? last month 특정 시점 과거잖아 특정 과거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시체에서 사용되어야지 has played 가 아니라 has 빼고 그냥 play 자 171번 자 나는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어울리겠죠?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? I have been waiting have been I inch 자 172번 자 4번이 잘못 4번이 잘못됐겠죠? 그래서 170 요게 어떻게 바꿔줘야 돼? 여기가 과거잖아 근데 영화를 본 거는 대과거가 되는 거지? 그러니까 과거 완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she had already seen 이렇게 바꿔야죠 자 173번 be가 잘못됐지? for가 있으니까 기간 완료 시제로 바꿔줘야죠? 그니까 여기 I have smoked 이렇게 써야지 자 174번 자 요게는 어 자 그녀가 어 저기 뭐야 내가 그녀를 7시에 방문했을 때 식사를 하고 있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먹은 거야 그죠? 어 그러니까 요거는 대과거가 돼야 되겠지? 어 그래서 요거는 had finished 이전에 끝났어 이전에 이미 끝마쳤다는 거지 대과거 과거완료로 나타내야죠? 자 175번 자 너 어디 갔다 왔어? 그러니까 gone이 아니라 been이 돼야지 어 have gone 하면은 뭔 뜻이에요? have gone 하면 가버리다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어 근데 have been 하면은 응 다녀오다 어딘가를 갔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때는 have been 자 176번 자 너 비빔밥 아직 안 먹어봤어? 그랬더니 비빔밥 아니 나 아직 안 먹어봤어 이렇게 들어가야죠? 그러니까 여기서 have have we tried 현재 완료로 물었으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 답변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didn't 그러니까 didn't가 아니라 I haven't 자 177번 자 Maria has worked in a rainforest 열대 우림에서 이래 오고 있음 이래 왔습니다 그녀가 I였던 때 이래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용법이 되겠다 그치? since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쵸? 자 뒷페이지로 가서 보면 자 spring 1번 spring has come 봄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안 추웠다 어때? 어 끝마쳤어 이거 볼 것도 없이 완료네 자 동물원에서 기린을 보았었어 이건 경험이 되겠고 자 우리는 좋은 친구 이어 왔어 10년 넘게 동안 이것도 기간이죠? 어 계속 용법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전에 들어가면은 단편을 short story 단편을 썼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 용법 before 들어가면 경험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178번 b하고 c에 들어가는 거 공통으로 들어갈 거 자 어 자 여기에서는 아 여기는 since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since는 because의 since다 뭐뭐 이래로가 아니라 가족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족의 모든 아이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since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she became a university 그녀가 대학생이 된 이래로 이건 뭐뭐 이래로야? 근데 그러니까 이건 기간이 나타내게 되겠죠? 그러니까 여기 현재완료가 들어가 있잖아 어 열대우림의 영웅이여 왔습니다 어 자 Have you ever heard about Paul Lawrence? 너 들어 본 적 있어? ever 들어가니까 당연히 또 경험용법이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겠어 어 자 그러면 현재완료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네 그지 어 당연히 어 4번 얘만 현재완료잖아요 그죠? 자 그 다음 자 B하고 C 자 He so far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다 그지? 그니까 이거는 현재완료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 He has written 자 그 다음에 그는 그의 21번째 소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완료 진행일까? 아니지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은 21번째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? 그니까 여기는 진행시대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냥 진행시대 그래서 He is writing 근데 Og 그 worry 그 chiratorio 그 보고 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.